이것저우 두개 가져가자 으깨기까지 아무지가 나왔구 파그나로스 정답을 알려달라고 1코 파급하기 뭐야 아 왜 오코냐 아버지만 나가면 끝납니다 아 침묵 아버지 아버지 코스트는 오코에요 아 까비 이거 뭐야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공격력 1과 돌진 용있나요? 늦게 버릴까 그냥? 이거 할게 없네 참고 아니야 으깨기 너무 아까워 그냥 이거 같이 생명의 어머니를 위해 생명의 어머니를 위해 으깨기 왜냐하면 전설이 무조건 있을거에요 심지어 두개씩도 있어 전설이 흠흠흠흠 흠흠흠 이번 턴에는 내사인 하시인들이 생명의 1밀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카드드로우 기능이 있군요 다음에 돌진으로 죽이면 되고 마법사 주문력 야징 이제 으깨기 써도 되겠는데 유기라 으깨기 써 잠깐만 하수인 하나를 처치합니다 내 전장에 부상당한 하수인이 있으면 비용이 4감소합니다 그러면 부상 당해야되는데 부상을 당할 수가 없네 다 죽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휘의 침을 쓰고 부상을 당하면 여러가지를 쓸 수가 있다 젊은 여사제 그럼 누가 부상당할 것이야 너 부상당해 그럼 으깨기 그냥 공짜로 할 수 있고 으깨고 이코가 나갈 수 있는데 어어 축복해 사제하고 2 1 어차피 2 3 2 1 1 1 2 오케이 그냥 명 아 얘 늘려지지 1 2 쟤도 전설이 없나봐 야 우리 그럼 헬스크림 왜 코스트 안맞냐 아아 아아 셀투가 2코야 말..말이 됩니까? 와아 나 세나라도 2코야 아버지 아버지 식호 으으 아버지 어쀨피 그 들어갈 것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켈투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것도 도발로 세나가 아마 얘 죽이겠다 거품 마격? 어 그래 마격 나와도 아직 괜찮아 할만해 델스윙도 있잖아 아 뭐야 휘둘러 뭐지? 1 아 그렇게 죽이지겠다 켈툴 어차피 살아나니까 휘둘러치기? 휘둘러치기면 다 죽네 아 깜짝이야 아니잖아 휘둘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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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왜 찍었냐고 모르겠는데 휘둘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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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정리하면 뚫리는데 켈투가 7이니까 아버지 때리면 3 남는데 아 아버지 어디 맞을때 없나 아 아버지 아 뭐 좀 나와라 좀 아 저 미스 미친 나무정면이 계속 살아나요 살피 마교 한장 나올만 하네 살았어 살았어 아버지 살았어 아버지 살았어 살았어 대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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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대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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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이 대 스윙 대스윙 매우 대스윙 한장 우리 뒤에 통 부